.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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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순. 개불편하네. . . 대게 광란 있는 채로 클리어 이 미션도 서수다님 북할박치기 현류 흠 흠 흠 흠 흠렘 민 카찌네 흠 흠 흠 흠 흠 타격용 인형 기사 회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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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벨트 해경 챔피언 벨트 사일런트 캔 마법꽃 어포 기사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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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철파 절단 기사회생이 기사회생에 장작 넣어줘야되 이중타격 타격을 두개 합치면 이중타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보상 백성 어두운 피 어두운 피, 피해, 피해 탄도라아아아.. 나법고더피 뭐야아 근데 이집엔 이런거 없지 이게 몸박이 안나오네 헐 2 전투 끝나면 18일인데 뭐 뇌멘 포옹 하나 더 넣는 것도 상관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따라떼 따라떼 아 아 부감 카욕 아 난관 극복 나와야되는데 난관 극복 나와야되는데 난관 극복 나와야되는데 아니 재물이 왜 강화가 안되있어 뭐 없어오세요 재물 너 임마 뭐하는거야 아이씨 쓰레기게 마냥 딱 적어 두개 상태이상 넉넉하게 넣어줄수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타격만 주는 거고 완타는 안 나오면 이상해지르네 열받네 갑자기 도박꾼의 이형의 빡치기 빡치기 빡친다 재물 어디가냐 툭 툭 혈류킬각 야 목숨 몇개야 실패 모한 것처럼 티리리린 티리리린 띵띵띵띵띵 숫 숫 돌 웃음 숫 아니네 야구공 먼저 패스야돼 숫 야구공 불 뿜기 불 뿜기 어 박수 기줌 개굴 어서오고 오십쇼 여친이 뭐지? 요즘 애들만 아는건가요? 아는건가요? 기사우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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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돌격해놓고 자기는 돌격을 안하는구만 뒤에서 지휘해야지 뿔걸이 뿔걸이 아니 12에 50퍼맨 18 아닙니까 여긴 어지러움 리필 단다인 디디디딘 디디디딘 이제 대충 기사에서만 갈기면 되는것 혈액이 10이었죠 버프 먹기전에 어째서 아클만 버프를 먹는가 아이언 클레드가 인문자용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시작부터 어려우면 환불당하기 때문에 2시간 환불안당하려면은 2시간을 쉽게 해줘야됨 쓸덕스 디펙트가 맨 처음 캐릭터였으면은 anyone 판매량 절반ti 됐다 내 기사 어떤 놈이 기사가 지화할지 내가 어떻게 알어 소지 소지 아니네 망알고 참참참 실패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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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전과 함께 떠온 시간들 모든 추억들 기억할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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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 Vanderlo 바티케이드 빠리케이드 커피빗아줘 컷밧취 바리케이드 강호하고 엘리트잡고 여기가면 되겠네 여기가면 되겠네 엘리트는 안잡아도 그만이다 어서오세요 외국어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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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태우는 일격 플러스 1 불태우는 일격 랜덤하게 12강까지 트랍되면 웃기겠다.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랜덤하게 득템하는 거지. 재물. 이재물인데. 빨리빨리 돈 나왔으면 좋겠다. 난관. 난관. 난관 언제 줘요. 난관 난관. 초난관. 난타 난관. 이집 심장클이 될까? 제발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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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고대 나와라. 나와라. 잼탄. 어? 상인의 믿음과 약속 출시 상점 강화 가능 실패시 기생충 공량 오메 가격 오메 약속과 믿음이면 강화 실패 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적 무적은 필요 없다 회중시계 조구현 무적은 필요 없다 방어도가 너브 모자란다 이제 안보자랑했지 어차피 창당도 심장도 상태 이상 넣어주는 애들이랑 리필 가능이지 리필 가능이지 리필 가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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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안 잡고 나면 피는 쭉 사는데 맞고 세우는 대기구만 역시 흘려보네. 흘려보네기 미만 참. 지금 쇠머리 양아리도 3힐이지. 양배추 개조네. 난관 광랑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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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란 힘쎄고 강한 광란 무적 무적특 무적 아님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광란 무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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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무적특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